아 아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줘 밤늦게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노 내 귀찮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지 뭐 어떻게 알았지 어 귀신이다 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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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제수 씨한테 맞았냐 제가 때렸어요 이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때리면 밤새 입술로 떼치 떼치 했거든요 아 그렇게 누가 이쁘래 오늘도 떼치 떼치 할 거야 아 아 이거 주먹으로 떼치 떼치를 할까 아 에 Napoleon 어 liked 집 내장 daqui 자 회원님 교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뭐 걱정거리가 1 4 양가 에Beat 아 아 아 뭐 맨날 돈 걱정이지 며 아 이제 숨해 아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되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걱정이다 아 형네 아니 형님이랑 히새기 낀 자신한테 돈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愛 뭐 아 그런데 나랑 피한 방울 안 섞인 우리 만으로 no 내 돈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아 생각하니까jach밥 grocery에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봤는데 형수님은 어제 또 마트에서 형님 주려고 소고기 사던데요. 너 또 혼자 소고기 먹었냐? 안 줬어요? 이러봐도 혼자 드신 거. 형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어떻게 되세요? 왜? 저희 가평에 캠핑장 같이 안 가실래요? 오, 캠핑! 야, 그거 재밌겠다. 내가 텐트랑 다 있으니까 자네는 몸만 와. 오랜만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정말 재밌겠다. 그쵸? 부부동만으로 가면 재밌겠죠? 안 갈래? 야, 301호! 야, 뭐 좋은 일 있냐? 왜 이렇게 희죽희죽거리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번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사랑? 에이씨... 아니,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야, 201호.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선물도 주고 엄청 잘해주는데 그 여자는 왜 날 안 좋아할까? 형님, 그게 문제예요. 너무 잘해만 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요, 이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밀어나가세요.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돼요.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말 나온 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 응, 지금, 지금. 미, 미, 미숙 씨. 아이, 진짜. 그, 시간 되시면... 세게 나가, 세게 강하게. 야, 김미숙! 그치. 집 앞으로 나와. 나 그러면 당장 나와! 그치. 잘했어, 좋게. 잘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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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을 때다, 야! 당신은 밥 차리라 해놓고, 왜 이래 안 들어오노? 그러고, 이때까지 뭐 밥도 안 먹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자. 뭐꼬? 영화표. 당신 보고 싶어 했던 거. 소방님. 어쩜 이렇게 로맨틱하세요. 아니, 근데 왜 한 장밖에 없어요? 너 혼자 보고 와. 나는 좀 쉬고 있게. 이게, 이게 또 헛소리 삐삐 해사체, 어? 오늘 마, 마, 사탄의 인형 3D로 한번 보여줄까, 어? 이래, 막. 마, 이래, 막. 마, 이래, 막. 마, 이래, 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공포영화를 찍을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형님. 나 진짜 사탄의 인형인 줄 알았어. 야, 그래도 지가 끝까지 인형이라고 운다, 야. 끝까지. 어, 형님. 어떻게 잘 되셨어요? 네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협박했어요! 에이 씨! 거기서! 야! 형님,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좋을 때인데.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아. 아유, 야, 그나저나 우리 기러기 형님은 뭐 하시나?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저기 깜빡깜빡하고 그려, 신경 쓰이게. 어, 형수님! 형광등! 형광등 깜빡깜빡해서 갈대됐다. 아유, 형님. 아무리 그러셔도 나 혼자 사시는 이 기러기 형님 부러워 죽겠소. 어, 이 친구 이거 또 마누라한테 잔소리 들었구만, 어? 보면 말이야, 어? 내 남편들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들은 그걸 못 보고. 앉으나 서나 잔소리야, 어? 그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지금 시간이 몇인데 노래를 불러? 여기 전세 냈어? 뭐? 전세? 월세 내고 선다! 전세금 빼서 가족들 유학 보냈다 뭐 보태준 거 있냐? 아유, 형님. 아유, 형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에? 에? 전화, 뭐해? 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영상 통화를 했네? 아유, 받아, 받아. 가만. 에이, 아들. 에이, 아냐, 아빠. 하, 하품해서 그려, 하품해서. 성적표 나왔어? 반에서 10등에서? 아유, 잘했네. 한 반에 10명이야. 아이, 뭐 성적이 중요하나? 건강이 최고지. 아빠도 맨날 운동이야. 아빠 근육맨이다? 근육 보여달라고? 아유, 잠깐 기다려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에이, 하하하하. 아빠 알통 멋있지? 그래, 그래, 그래. 아빠야, 하하하하. 아, 근데 팔이 좀 짧아. 아이고, 뭐 짧기는 뭘 짧다그랴. 아이, 근데 뒤에 문신한 친구는 누구야?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 응? 엄마야. 아유, 이쁘네. 아빠 이름도 새겼어? 발바닥에 새겼어?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아빠 몸에서 발냄새가 나네. 그래, 그래, 아빠도 사랑이야. 아이, 에헤헤헤. 에이, 이거. 같이 목욕탕 갈래? 등 밀어줄 사람이 없다.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 cer siblings Rosa yeah. ätzlich.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